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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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곧까지 갔으면서 어 회사도 좀 둘러보고 외식도 하고 그러고 오자니까 참 아우 배고파봅죠 어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디다 놓지 아니 이거 저 수두를 연결해야 되서 아무데나 못 놀걸 그렇죠 아 예 아 여기 싱크대 하나 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저 싱크대 해 치자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그 시시 닥밥 하셨거든요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설치해드리고 오라고 여기 하사장님이 저희 대리점의 주 고객이시거든요 아 그래요? 예 저희 사장님께서 하사장님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능력 있고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시댁에 들어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줄 몰랐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 얼마나 좋으세요?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보셨는데 물론 두 분이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보셨겠지 그럼 이쪽에다 놓으신다고요? 네 시작해보시죠